원광학원이 제13대 박맹수 원광대 총장의 임기가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원광학원은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교수 경력 10년 이상인 원광대 교수, 정부 고위직, 대학이나 대기업 경영자 출신 등을 대상으로 경력 진술서와 대학 경영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차기 총장을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측은 총장 후보자를 평가할 위원 15명을 추천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